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휴일 지나면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마음이 별로 안 급합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저는 지금은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잘 일하시고 좋은 분일 수 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75년생의 영남이 지역구인 초선 김용동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저희가 제작진이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만약에 여죄가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으로는 제가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당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죄인지를 그 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주인공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던 김용동 의원. 한동훈 의원장보다 두 살 어립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고 사시합격했고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과 노동위원회, 초선위원입니다. 영남,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여기 밑에 좀 의미심장한 게 눈에 띄는 게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그림자 보조를 했다. 이영 의원도 그렇고 과거에 비서실장, 보좌했던 경력이 좀 있네요. 과거에 윤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그때 서일준 의원이라든지 이용 의원 등과 함께 그림자 보좌를 한 몇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으로 김영동 의원이 꼽혔었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특별한 이러저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거죠. 결국 나이가 75년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서의 세대교체 70년대생 이후가 좀 더 주목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영남권의 초선이기 때문에 최근에 영남권 의원들과 관련된 특히 여러 가지 물갈이 이런 흐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영남권 초선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았다. 몇 가지 측면의 교집합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김영동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이런 측면은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갈 어떤 공천의 큰 흐름에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나름 하나의 추측이지만 그렇게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단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보니까 작년에 김영동 의원이 이민청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청이 사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혹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민청 신설, 절출산 이런 부분에 한동훈 장관도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 인연이 있다라는 것도 좀 뒤늦게 알려졌고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 시절 그림자 보자를 했던 인물로 첫 인선 비서실장 나왔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누구와 비대위원장을 함께할 것이냐, 비대위원을 함께할 것이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원내대표와 당직 개편을 충분히 상의하고 승리하는 당을 만들겠다. 여기 뭐 이런 표현도 있네요. 마음 급한 분들 많을 텐데 저는 급하지 않다.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인과 맞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 볼게요. 김영동 비서실장도 얘기하기 전에 어제 저희 뉴스탑트련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누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함께할지. 웬만하면 취재가 잘 안 될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롯이지 머릿속에 혼자 생각하고 일단 아직까지 보완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정치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다. 그리고 친륜 개혁은 검사 출신 의원들조차도 교류가 없다. 빚이 없기 때문에 고강도 인적 쇄신이 가능하지 않냐. 설정 변호사님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라면 당에 부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계획을 하고 온 대로 당을 개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권 물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영남에 있는 초조해선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진들이 과연 이런 공천 물갈이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힌트를 어디서 얻고 있냐 하면 잉요한 혁신위원장의 제일 처음에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어떤 잉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영남권 물갈이. 특히나 우리가 그때 잉요한 혁신위원장이 든 애로 든 의원들이 지금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영남의 중진들이었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 두 분은 거의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불질만 선언했고요. 한 분은 당대표에서 물러나셨고요. 사실상 김장연대는 해체한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이 영남권의 대구에서 5선 의원으로서 어찌 보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잉요한 혁신위원장이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남권 물갈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이게 혁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대적인 물갈이가 아마 예고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제가 설 변호사께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도 만나보겠지만 민주당이 최근에 친명 비명, 친명 완장만 차면 이재명 대표 이름만 팔면 공출해서 다기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름 팔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게 그게 국민의힘의 특장점 아닌지 해서 그런 비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년 아니면 찐년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봤었을 때 이게 진짜 우리 편이라 아군이라고 생각할지 적군이라고 생각할지 피하식별을 할 때지만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어찌 보면 민주당의 친명, 찐명 논란. 저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상당히 비판하고 왔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과거의 친박, 진박 이런 간별사 논란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간별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빠른 답보다는 맞는 답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누구와 비대위를 함께 이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